오늘은 트레이더 도대체 갑니다 저녁 한잔 캐릭터 크로브 카레 당근 1불 69 머시룸 2불 69 버섯도 사자 하나에 2불 49네 이거는 이건 조그만거다 조그만거를 살까? 우리 조금씩 먹으니까 딱딱해 이건 사야 피도 다 먹어가지고 이거 이거 괜찮더라고 진젤 그리고 페퍼민트 디카페인 카페인 프리맨 오이가 3불 40분에 3개 1불 40분에 그런거 같은데? 이거 토마토 맛있더라고 펑펄 이렇게 멈췄 계란도 계란도 꽉 찢어졌어 도망가 좀 찢어졌어 아, 좋다 왜 쥐 이상한데? 왜요? 안 깨져 안 깨져 괜찮은거 같던데? 응, 괜찮은거 같던데? 마요네즈 플레이풀 쭈어 8월까지 트러플 스페셜인가봐 올게닉 마요네즈 파스타 사야돼 파스타 사야돼 이건가? 이게 우리 먹는거지? 소스 뭐 살까? 대충 여기있는거 다 먹어본거같아 이게 맛있었던거같은데 샴 물고싶어 이거 고구마튀김 하나 살까? 이거 고구마튀김 하나 살까? 이불 사지구 이거 진짜 트레이더조에서 꼭 사야되는거 트레이더조에서 꼭 사야되는거 좋죠 트레이더조는 냉동식품이 맛있어 저 혼자 사는 사람보다 진짜 딱이야 진짜 혼자 사는 사람보다 맞아 이것도 맛있잖아 맞아 하나 사놓을까? 그래 오구오구 이거 맛있어 우리 그때 피자도 뭐 샀는데 맛있었어 그치? 웬만하면 다 맛있더라 갈비 아 갈비있다 갈비 그때 코스코에서 사야먹어봤는데 트레이더조께 더 맛있어 그치? 양념 고기는 코스코가 더 좋아하는데 콩쿠아 치킨 엄청 커 맛있을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여기는 레몬에 3불 29 와인 와인 음 화이트 와인 살까? 아니면 고기 먹으니까 레드 와인 살까? 그치 샹그리아도 있어 아 그렇네 샹그리아 살까? 이거 살까? 하나하나는 되겠지? 여덟명 이거 파티할 때 이거 되게 좋더라구요 트레이더조에서 3리터짜리 고기 먹으니까 샹그리아 하나랑 타이트 와인 하나 3리터에 이거 12.99불이니까 맛도 괜찮고 샤도네이로 샀고 이거 사자 샤도네 좋아 동네 집에 보고 싶고 트레이더도는 와인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거 이 해시브라운 도 맛있어요 이거 아직 냉동실에 남아서 트레이더 좋을 때마다 항상 사는 거예요 tes board 얼마지? 3불.. 40구 아 이거는 2불 90구다 그냥 일반 어머 이건 처음 본다 스트로베리 이거 사볼까? 3불 7불 99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라바케잇 30구 우리 하나 사야겠다 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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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불 3불 4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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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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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불 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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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